이제 제 1부는 이렇게 마쳐지고요. 우리 이제 2부인데요. 2부 순서를 쫙 확대가 살해자가 왕입니다. 그래서 바꾸겠습니다. 오늘 저는 김영진 전 농리부 장관이시죠. 또 5선 의원을 하시고요. 그보다 걸으면 본장 앞에 또 고문이십니다. 오셔서 평화의 매달에 대한 제가 여기 목표에 걸고 있는 게 평화의 매달입니다. 그래서 이 평화의 매달에 대한 옳으신 분이 많아서 소개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